프로야구 최초 4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삼성 라이온즈를 보면 되는 집안이라는 말이 딱 들어왔습니다. 전체를 살찌우는 개인 성적, 위기 때 나타나는 영웅까지 올 시즌 라이온즈를 김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올해 39회 이승혁. 나이를 잊은 시원한 스윙으로 담장을 넘깁니다. 되살아난 타격 강박으로 시즌 목표였던 팀 우승, 3할 타율, 30폰론, 100타점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게다가 최영우와 채태인, 나바로까지 가세하며 무려 3할 1, 2의 팀 타율. 삼성은 가공할 공격력을 뽐냈습니다. 손을 실은 안지만의 역투. 삼성의 불펜을 책임지고 있는 안지만은 올가을 유독 유중일 감독과 궁합이 좋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도 호투로 유감독을 돕더니 시즌 막판에도 결정적인 활약으로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끝판왕 오승환의 일본 지출로 걱정됐던 마무리 공백. 하지만 그 빈자리, 베테랑 임창룡이 빈틈없이 메웠습니다. 덕분에 올 시즌, 유수 없는 막강 전력을 유지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능지방 삼성라이언즈. 전대미문의 4년 연속 정규 시즌 유승의 두 분도 있고, 8번째 한국여주 왕자를 여해 둘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TV조사 김건입니다.